금전적으로 잡냐, 사람을 잡냐, 기인을 잡냐 이런 것도 따로따로 다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통계적으로 봤을 땐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 운을 쫓아갈 수 없고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근데 유독 이 말년원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말년원이 좋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게 사주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면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도 있기도 하지만 운을 따르고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운도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노력을 안 하고 그 운을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 운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요즘 세상은 흐름을 빨리 사회 흐름을 빨리 알아야지 게을리하지 않고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때는 지나가고 그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을 잡는 거는 금전적으로 잡냐, 사람을 잡냐, 기인을 잡냐 이런 것도 다 따로따로 다 들어오기는 합니다마는 통계적으로 봤었을 땐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 운을 쫓아갈 수 없고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말년원이 좋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확률보다는 선생님 말씀은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타고난 사람도 있지요. 타고난 사람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사주는 타고나서도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게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성격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성격에서도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타고난 성품은 고집이 아주 강하신 분 있잖아요. 너무 고집으로 망하고 흥하고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말년운, 타고나신 분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혹시나 관상이나 이런 데 좀 특징이 있어요? 관상에서 보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밝게 보이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운이 금년에, 작년에 엄청 힘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운에서도 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상에서도 많이 보이는 거죠. 얼굴 관상에서도 돈이 흐르는 곳이 있고 재물복이 붙어 있는 곳이 있고 어디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관상은 관상 보는 자체에서 틀린 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얼굴 볼에도 있는 사람이 있고 사주에서 어떤 통계적으로 보다 치면 통계적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관상에서도 금전이 많이 흘리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딱 여기 선생님들 찾아왔을 때 네. 얼굴 딱 보면은 네. 아 요거는 조금 말려 놓으면 좋아 보인다. 금전이 흐른다. 딱 얼굴만 봐도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관상에서도 어떤 모양에서 그냥 코가 잘못되어 있으면 코에서도 흐르는 경우가 있고 네. 코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네. 또 복콜을 가졌다. 네. 복콜을 안 가졌다. 눈에서도 그렇다. 볼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모로 보입니다. 근데 얼굴 관상에서 그 사람이 재물복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보이죠. 사주에서도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사주에서 재물이 있어야 되지만은 네. 관상까지도 받쳐줘야 된다? 당연하죠. 아. 사주에도 재물이 없으면 안 되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관상이 좋아도 재물을 가지고 타고나 관상에다 가지고 태어났어도 네. 제가 보면 사주에서도 그걸 채워줘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러면 선생님은 관상을 좀 많이 보긴 하세요? 저는 관상으로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이 저는 관상으로만 봅니다. 아. 거의 그게 100% 확률이에요. 저희 집에 문지방을 놓고 왔었을 땐 네. 관상으로 50점으로만 0점으로만 점을 봅니다. 그래서 관상점을 많이 봅니다. 여기까지 강주명지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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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